응? 이게 뭐야? 버리는 건가? 얘 비키야 일어나! 아 일어나! 얘 일어나 비키야 아침 먹어! 아 일어난다고! 얘가 안 일어나 아주? 비키야 일어나야지 너 계속 그렇게 잘 거야? 야 엄마 진짜 왜 그렇게 해 방학이잖아 방학이잖아 더 자도 되잖아 아휴 일어나야지 일어나 밥 먹어 아 안 먹어 나 지금 배 안 고파 어머 해가 중천이야 지금 해가 중천 아 해가 중천 아 9시야 엄마 30분만 더 잡게 30분만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 제발 애가 진짜 소가 되려나 보다 그렇게 자면 허리 안 아프니? 응? 아휴 죄송합니다 지금 먹어야 맛있는데 아 아 아 아 엄마 아 전화 아 아 네 엄마 아 엄마 오비키네요? 왜요? 아 반찬통이요? 아 귀찮게 엄마는 아ㅏㅏ 제가 갖다 드릴께 아 아아니야 아니 제가 갈께ㅈ엄마 아 네네 네옛 아니 아니 리온이한테 줄 것도 Five 네에에 네에 집이냐? awesome 집인데 왜? 나 지금 너네 집 간다 sólo 우리 집 왜? 우리 엄마가 반찬 통 갖다 주래 반찬통? 어어 알겠어 지금 온다고? 아 지금 씻지도 않았는데 얘 지금 오면 금방 올 텐데 5분도 안 걸릴 텐데 아 빨리 씻어야겠다 아유 아유 이제서야 일어나네 그렇지 허리 아프지 어떻게 계속해서 짜 리오 남부 뭐하니? 어? 그거 다 뿌개 써? 그거 비키꺼 아니니? 스텔라 누나꺼 스텔라꺼야? 근데 그렇게 다 뿌개 써 어떡해 뿌개한 거 아니야 다시 만들 수 있어 그래? 아 설계도가 없어서 어디 있을 텐데 설계도 설계도? 그 종이 같은 거? 어 엄마 그거 못 봤어? 설계도? 아니 그게 못 본 거 같은데 설계도 없으면 안 되는 거야? 아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 보고 하면 정확하지 그거 버린 거 같은데 잘 해봐 어떻게든 응 그래 일어났지? 아침 먹어 오 알겠어 알겠어 먹게 먹게 5분만 5분만 아 진짜 내가 미쳐 이렇게 갑자기 오겠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사람 당황스럽게 아 아 뭐 있지? 이거 너무 좀 청도 괜찮은데 이거 할까? 야 우리 형 이거 입을까? 이거 입을까? 뭐야? 그거 내 레고 아니야? 텔라 누나 거지 텔라가 나 준 거야 우리 집에 놔두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맡긴 건데 그거 가지고 뭐 하냐? 아 여기 이 부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설계하려다가 지금 아 다 뿌갠 거야? 뿌갠 게 아니라 다시 조립할 수 있어 너 그거 제대로 해놔라 텔라 우리 집 와서 그거 보면 진짜 나 할 말 없다 알겠어 알겠어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조립한 거야 다 할 수 있어 야 이거 입을까? 이거 입을까? 둘 다 똑같은데 아 진짜 너 치마를 입게? 추운데? 아 어디 나가는 거 아니야? 근데 옷을 왜 골라? 그냥 입어보는 거야 이쪽 거 입어 세트로 입어야지 이거? 오케이 아침 차려놨잖아 밥 먹어 알겠어 오케이 왔나 보다 누구니? 어 반장 있니? 응 응 안녕하세요 아 왔냐? 어머 반장아 엄마한테 들었어 에 여기요 뭐야? 아우 야 빈통으로 주지 뭘 이거 또 넣었어 아유 정말 아 엄마가 어제 반찬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우 고생해서 만들어서 이걸 다 우릴 줘? 아유 얘 반장아 너 갈대 있지? 이거 가져가 또 챙겨주시네 이거 아줌마가 있지 여기도 다둘 테니까 갈대 꼭 가져가 알겠지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네 아침 먹었어요 그래 놀다가 비키야 저거 아침 다 먹어 저거 한 시간째 다 돼간다 지금 먹을라 그랬어 그래 엄마 일 간다 저 반장아 저 갈대 꼭 들고 가고 어? 엄마 간다 네 그래 놀다가 응 아유 아유 아 아침 별로 배 안 고픈데 야 오리온 너 레고 저거 다 고치고 나가라 아 저거 나 지금 태권도 하는 거야 내가 이따 와서 조립할게 너 이거 못 고치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? 아냐 나 이거 고칠 수 있어 갔다 와서 고친다니까 갔다 와서 꼭 고쳐놔라 오늘 안으로 안 고쳐놓기만 해봐 알았다고 방금 먹고 뿡 반장형 이따가 태권도 하고 오지 이따 학원에서 봐 어후 그래 아 오리온 진짜 안 고쳐놓기만 해봐라 이거 뭔데? 레고? 어 오리온이 다 분해해 놨어 어후 복잡하게 생겼네 야 너 그거 괜히 잘못 만졌다가 큰일나 나 레고 엄청 좋아해 잘 맞춰 아 맞다 너 레고 뭐 상도 받았지 않았냐? 어 초등학교 때 설계도 없이 맞출 수 있어? 어 한번 해봐야지 시간이라 허 해주ça 유튜브나 봐야겠다 오올 좀 되네 다 됐다. 다 했어? 오 대박! 어떻게 바로 딱 그렇게 맞췄냐? 레고 원리가 다 비슷해서 이거 되게 잘 만들어진 거네. 만들 때 되게 어렵겠는데? 그래? 집중했더니 배고프다. 배고파? 라면 먹을래? 라면 먹을래? 진짜 놀러 가고 싶다 맨날 집에만 있고 답답하다 그러게 나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뒷산에라도 놀러 가고 싶더라 뒷산 맞아 공기 마시고 오고 싶어 코로나 끝나면 한번 놀러 가자 놀러? 그래 어디로 갈까? 뭐 애들이랑 해서 다같이 갔다오자 놀러 갔다가 완전 좋지요 좋지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지적이는 새처럼